스타운튼 체스 세트, 왼쪽부터 폰, 룩, 나이트, 비숍, 퀸, 킹체스 시계와 체스보드에 놓여진 스타운튼 스타일의 피스 기물은 체스를 할 때 사용하는 용구이다. 영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체스피스, 또는 간단히 피스라고도 부른다. 피스는 그 움직임과 가치에 따라서 몇 종류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체스에서는 양 플레이어는 아래의 피스를 사용한다. 이 중에서 폰은 프로모션으로 킹을 제외한 퀸, 룩, 비숍, 나이트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고로 한녀의 플레이어는 이론상 퀸을 9개, 룩, 비숍, 나이트는 10개까지 가질 수도 있다. 일반적인 체스에서는 선공은, 백, 후공은, 흙이며 각각의 피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과 종류의 피스가 쓰인다. 오늘날에는 표준적인 스타운튼으로 불리는 모양으로 두 사람의 피스는 같은 모양이며 흙이 백이 피스보다 진하다. 이처럼 표준적인 형태 외에도 백과 흙이 전혀 다른 모양을 한 피스가 쓰이는 세트도 있다. 각각의 피스는 다르게 움직인다. 앙파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의 피스가 존재하는 칸에 자신의 피스를 이동시켜서 적의 피스를 잡을 수 있다. 폰 이외의 피스를 적을 잡을 때에도 이동시의 움직임과 같다. 잡은 피스는 보드 위에서 제거된다. 보드의 한 칸에는 한 개의 피스만 놓을 수 있다. 또 캐슬링이나 나이트의 움직임을 제외하고 다른 피스를 뛰어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이 부분의 본문은 킹입니다. 킹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 칸씩 움직일 수 있다. 킹이 상대방 기물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체크라고 한다. 이때는 킹이나 다른 기물을 움직여 체크를 벗어나야 하며 체크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경우 체크메이트라 하여 그 즉시 패배가 된다. 또한 킹이 스스로 체크에 걸리게 하는 수를 둘 수 없으며 만약 체크 상태가 아닌데 어떤 수를 둬도 스스로 체크에 걸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스테일메이트라 하여 무승부가 된다. 이 부분의 본문은 퀸입니다. 퀸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다. 룩과 비숍을 합친 것과 같다. 원래 이 기물의 신분은 참모였으나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여왕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물의 점수는 9점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룩입니다. 룩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다. 장기의 차와 같다. 룩의 점수는 5점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비숍입니다. 비숍은 대각선으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다. 비숍은 하나는 검정색 칸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흰색 칸에 있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검정색은 검정색 칸에 흰색은 흰색 칸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전략을 짤 때는 이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숍이 서로 붙어있으면 더욱 많은 칸을 묶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서로 붙어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 이 기물의 점수는 3점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나이트입니다. 나이트는 한 칸 앞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한 칸 움직일 수 있다. 장기의 마와 비슷하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의 사이에 있는 피스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 이 기물의 최대 장점은 막강한 퀸을 견줄 수 있는 핵마법에 있으며, 움직일 때마다 칸의 색상이 변한다. 나이트의 점수는 3점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폰입니다. 폰은 앞으로 한 칸 갈 수 있고, 뒤나 옆으로는 갈 수 없다. 상대의 기물을 잡을 경우에는 대각선 앞으로 한 칸 간다. 보드의 끝까지 가면 퀸, 룩, 비숍, 나이트 중 원하는 피스로 바꿀 수 있다. 폰의 점수는 1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